국민의힘 새 원내사령탑 자리에 선뜻 나서는 의원이 없습니다. 친윤 핵심인 이철규 의원 추대설에 눈치 싸움이 이어지는 가운데 당은 돌연 경선을 연기했습니다. 정다혜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원내대표 후보 등록일을 하루 앞두고 돌연 경선을 연기했습니다. 선거일은 당초 5월 3일에서 9일로 변경됐습니다. 초선 당선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후보의 정견과 철학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고 정견을 들을 시간이 부족했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당 안팎에선 구인난 때문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실제 여태 출마를 선언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후보군으로 거론돼 온 김도읍, 김성원 의원은 불출마를 공식화했고 송석준, 이종배 의원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진들이 선뜻 나서지 못하는 배경엔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의원과 경선하게 되면 당내 주류인 친윤계, 나아가 대통령실과 대립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어 눈치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내에서는 용산과의 소통 능력을 고리로 자연스레 이 의원 추대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다만 당 안팎에 도로 친윤당이란 비판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자숙도 모자랄 판에 무슨 낯으로 원내대표설이냐, 패장을 내세워 또 한 번 망쳐야 되겠냐 반발이 나왔습니다. 배현진 의원은 불출마 선언을 하라고 공개적으로 촉구했습니다. 경선 일정이 미뤄지며 출마를 저울질하던 의원들이 등판하면 이철규 독주 체제가 깨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연합뉴스티비 정다혜입니다. 연합뉴스